북한산 돌리길에 놀러갔었는데 태광의 소리도 계속 들려옵니다 신고를 받고 다친 사람을 찾는 건지 북한산 전체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북한산이 아무래도 바위가 많아서 안전사고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등산을 갈 때는 반드시 검증된 등산화를 신어야 합니다 가급적 혼자는 등산하지 마시고 정해진 등산로를 꼭 이용하십시오 오후 3시 이후에는 정상에 도전하지 마시고 해지기 3시간 전에는 하산하십시오 핸드폰과 물, 초콜릿 종류가 되면 등산화가 필수입니다 길을 모르는 기다렸다가 반드시 등산로에 도전하십시오 바늘이 있기를 잘못되면 암증이 다른 줄 고립되고 싶습니다 3시 이후에는 오후전 정도 안가십시오 고맙습니다